방안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한미 어킹그룹 회의를 열고 남북의 수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최호진 기자입니다.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조찬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미 백악관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. 비건 대표는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식량 지원 등 남북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오전에 먼저 장관님 예방이 있을 예정이고요. 그 이후에 바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. 특히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나는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면담할 전망입니다. 비건 대표는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뒤 모레 워싱턴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. KTV 제효진입니다.